현존하는 최고의 티켓 파워 카우프만과 이탈리아 오페라 황금기에 대가 쿠렐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. 오페라 토스카이 아리아 엘루체반 레스텔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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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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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ul fiato? si invece tanti fanno questo non ti ripeto 아아 이것은 마스케라 그것은 맞아 이것은 아니야 형성에 관한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